안녕 안녕 입문자를 위한 토익 기출 파트별 짤강 YBM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 강사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part 1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else의 시작이자 토익의 시작이죠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사진을 보고 사진을 잘 묘사하는 문제를 찾는 파트인데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니까 70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가 제가 어쨌든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뽑아보자면 빙 빈을 구별하라 이게 가장 여러분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빙하고 빈을 구별하라 이게 무엇인가 예문과 함께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문 먼저 한국말로 해보죠 음식이 서빙되어지는 중이에요 고객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주는 중 이것과 음식이 고객들에게 서빙이 끝났어 그럼 음식이 이미 차려져 있어 이 두 개의 사진 그려지시죠 자 문장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음식은 서빙되어지는 중이다 고객들에게 이런 구조가 돼서 food is being served to some customer 쓰가 될 텐데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음식 서빙 완료 영어로 food has been served to some customer 쓰가 되는 거니까 has been pp 완료 수동 그래서 음식은 고객들에게 그렇죠 서빙되어지는 게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귀로 들으면 잘 될까 선생님 저 이거 다 알아요 제가 문법 왕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문법을 잘 알아도 이게 귀로 들을 땐 굉장히 헷갈린다 이거죠 다시 food is being served to some customers food has been served to some customers 거기다가 이 is도 apostrophe s로 축약을 하고 has도 똑같이 축약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food is being served food has been served 다시 food is being served food has been served 이거 자신 있나? 엄청 헷갈립니다 아무리 눈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문법이어도 그게 귀로 들었을 때는 그렇죠 앞에 있는 heads인지 그렇죠 이즈인지 빙인지 빈인지가 거의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니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 들으면서 정리하는 연습은 그렇죠 700점 이상 목표라는 입문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eads 빈인지 이즈 빙인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ing 있는지 없는지를 이용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잠시 사라지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정답 찾아보세요 네 방금 풀어본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사진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쌤과 함께 a 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들려 드릴게요 a pizza's have been put in boxes 자 지금 들으셨어요 ing 있었나 없었나 다시 한번 pizza's have been put in boxes 그렇죠 pizza's have been put 이니까 이미 담겨져 있다 박스 안에가 되는 거라 완료성이었습니다 ing 없었어요 다시 한번 pizza's have been put in boxes pizza's have been put pizza's have been put pizza's have been put b 넘어가서 정확히 판단 해 보셔야죠 b b the woman is tying her apron 다시 the woman is tying her apron 여러분 tie 라는 거 자체가 t i e 묶다 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ing 가 붙으면 tying 이라고 모양이 바뀌는데요 묶거나 매거나 하는 거죠 apron 앞치마라는 뜻이거든요 앞치마에 끈을 묶거나 하는 중요해 되는데 네 사진상 보이지 않음으로 x 소거하고 c 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shelves have been stocked with bread 다시 한번 shelves have been stocked with bread 선생님 저 앞에 선반 하고요 빵 하고 들리는데요 이런 분 있을 수 있는데 가운데 동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우리 감독님이 예쁘게 띄워 주실 거예요 뭐냐면 st a c k stack 명사로는 쌓여진 뭉치 동사로는 사타 stack 자 그리고 st o c k 우리가 미국은 stock 영국은 stock 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명사는 재고인데 동사는 재고를 채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stack 그리고 stack stock 얼마나 발음이 헷갈리겠어요 stack은 사타고 동사는 재고를 채우다 근데 앞에 주어가 선반들이었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선반들 자체가 쌓여 있는 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선반들이 있는데 거기 물건이 채워져 있는 게 나오겠어요 일반적으로 후자가 나오겠죠 선반들은 채워져 있다 빵으로 그럼 영어로 어떻게 쓴다 shelves are 혹은 shelves have been stocked 그렇죠? 채워져 있다 with bread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shelves have been stocked with bread 그래서 ing 없이 선반들은 채워져 있다 완료 수동 빵으로 다시 shelves have been stocked with bread 그렇죠 약간 have been have been stocked have been stocked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D 들어보도록 할까요 customers are being served at a food counter 그래도 많이 연습한 거니까 다 들리죠 customers are being served 다시 customers are being served at a food counter 그러니까 지금은 커스터머들이 고객들이 서빙 받는 주문 아님으로 DX 따라서 XX 그리고 동그라미 X임으로 C 정답 선반들은 빵으로 채워져 있다 다시 shelves have been stocked with bread 그렇죠 shelves have been stocked with bread 가 되는 문제 C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할까요 역시 기출문제에서 문제 한 문제부터 뽑아봤는데요 저는 살짝 사라지고 맞춰보세요 Number 10 A A plastic bag is hanging on a hook B The chairs are stacked by the door C A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D An item is being weighed on a scale 네 살짝 난이도를 높여봤는데 A 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 plastic bag is hanging on a hook 잠깐 우리 플라스틱백이라고 하면 무슨 가방이게요? 네 비닐봉지입니다 A plastic bag is hanging 이라고 하면 어 가방이 막 걸어가 아니라 자동사로 이렇게 나오면 A plastic bag is hanging 그냥 비밀봉지가 걸려있다 라는 뜻으로 어디에? 훅 A plastic bag is hanging on a hook 그렇죠 이런 훅크에 걸려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X 표시하고요 자 B로 넘어가 볼까요? B The chairs are stacked by the door 자 ING 일단 없이 수동태로 등장을 했네요 Chairs are stacked 조금 전에 배웠던 동사 S-T-A-C-K 명사는 쌓여진 뭉치 동사는 쌓다 라는 뜻이니까 다시 The chairs are stacked by the door 그렇죠 의자들이 쌓여져 있다 By the door 문 옆에 자 문 옆에 막 쌓여져 있는 그 의자가 보입니까? X 자 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자 사운드 다시 집중 ING 있어요 없어요? A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저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해줘도 지금 귀로는 정리가 안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모로 두고 D까지 듣고 판단을 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C에서 ING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없다면 큰일났다 틀렸어 가 아니라 잠시 세모로 두고 D까지 듣고 판단해서 오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자 C 다시 한번 A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자 뭐라고 했냐면 table is being set 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세팅되어지는 중 우리 다시 한번 set the table 자체가 상차리다 이렇게 막 상에 수저 놓고 포크 놓고 이런 거니까 차려지는 중임으로 역시 X 표시하고요 다시 한번 A table is being set for a meal 그렇죠 식사를 위해 세팅되는 중 자 D로 넘어가 볼 건데 그러면 자동 예는 뭐겠어요? 들어볼까요? An item is being weighed on a scale 자 그런데 여러분 맨 가운데에 weigh가 나왔어요 An item is being weighed on a scale 그럼 솔직히 말해봐요 weigh하면 우리 뭐가 떠올라요? 길 my way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 빼야다 할 때 weight라는 명사 있죠? 그 T를 딱 떨어뜨리면 weigh는 동사로 무게를 측정하다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scale 자체는 저울입니다 저울 물건 올려놓은 저울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An item is being weighed on a scale ing 있었어요 없었어요? An item is being weighed on a scale 뭐라고 했습니까? An item is being weighed 아 무게가 측정되는 중이다 어디에 그렇죠? 오늘 scale이 되는 거니까 저울 위에 다시 한 번 An item is being weighed on a scale 그래서 저울 위에 무게를 재고 있는 남자의 동작이 있으므로 D 정답 이렇게 ing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이 딱 들어서 헷갈린다면 나머지 보기까지 듣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D 다시 한 번 An item is being weighed on a scale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문제를 통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파트 1엔 굉장히 많은 전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 부분만 딱 잡으면 점수가 확 올라갔는데 하는 부분이 방금 말했던 빙이 있냐 빙이 들어가냐 이거든요 들었을 땐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는 다 이해를 해도 듣는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 풀 땐 이 부분을 꼭 신경 써 들으시고 만약 모르는 게 나온다 이게 ing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구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a에 나왔어요 모르겠어 세모 치고 나머지 세 개를 버리면 네 정답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세모 쳤는데 정답이 c에 있어 그럼 이제 날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전략을 통해서 정답에 가깝게 여러분이 전략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파트 1을 좀 가볍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른 파트들에서도 또 제가 중요한 꿀팁 또 중요한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 안녕요 하면서 같이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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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